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가까이서는 처음 뵙습니다. 혹시 함께 작품을 한다면 혹시 어떤 작품을 해보고 싶나요? 연적이나 브로맨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세는 브로맨스 아닙니다. 네, 이준 씨는? 저는 강하늘 씨랑 청년 연차를 영화를 같이 하신 걸 봤는데 브로맨스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저는 부러움보다 좀 더 뜨거운 브로맨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AI의 클리언사 가수 부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